안녕하세요 고생많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한눈에 딱 보기에는 아 이건 뭐 후절수로 사는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후절수로 생각하셨다가는 큰코다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는 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절수로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100도 맞겠죠. 그럼 여기 이으면 살지 않느냐? 그렇죠. 이건 나만의 달콤한 생각입니다. 단수치면은 이렇게 해서 후절수다. 따면은 이렇게 단수쳐서 이때 100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따면은 치중해서 아이고 후절수로 잡았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안이을 수가 없죠? 네. 오공도로 죽었습니다. 다시요. 후절수인데 나가면 넣고 이으면은 여기. 이건 빼도 박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죠. 치중. 아 이래서 이거 후절수로 생각했다가는 아무런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먹여치는 수는요. 흙이. 이렇게 따면은 이건 뭐 후절수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죠? 하지만 흙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여길 끝까지 젖혀서 버팁니다. 아 이거 참 곤란한 모양인데요. 오 이거. 자 그럼 여기를 먹여치고 또 가끔 여기를 놓으면 여기서 패를 하기가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럼 뻗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형태는 후절수고 뭐고 그냥 살죠? 그래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먹여치는 수는 이 수가 있어서 이것도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뻗어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양이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 후절수고 뭐고 모양이 사는 모양이 되겠죠? 아 이거는 안되겠는데요. 살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고서 이 패를 해야 되겠죠? 네. 패를 되면 성공입니다. 그건.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갔을 때 먹여치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이걸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후절수로 포기했지만은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 이런 수는 어떨까요? 이런 수는 단수를 칩니다. 아 단수치는 게 아니죠. 단수치면 뻗어가지고 또 패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막습니다. 막으면 뾰족한 수가 없죠. 이건 나가야 되는데 단수치고 단수. 놓으면 어 패를 돼서 성공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수치면은 양패가 돼서 지금 여기 있는 수는 이렇게 치죠? 패가 아닙니다. 이건 어 이거 이거 이쪽을 두면은 뭐 아무거나 따면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이 따지요? 뭐 어디 패 쓰고 받아줘도 이걸 따면은 이걸 따기 때문에 양패가 돼가지고 이것도 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이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패로 사는 방법은 이렇게 날일자. 요 날일자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단수치면은 이렇게 해서 버티죠.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를 하다가 패감이 없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흙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요. 뭐 또 후저수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후저수다. 후저수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건 후저수가 안 나오죠? 네, 안 돼요. 후저수 그래서 이렇게 단수치면 놓고 이 패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패를 그럼 후저수 모양이 안 나고 패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날일자 띄는 수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건너붙인다? 어차피 패랍니다. 여기 막음은 이거 직접 패를 하죠? 이쪽에서 패를 하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 패를 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수치면 따면은 이렇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흙은 이 패를 끝까지 버텨야 돼요. 이거 후저수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날일자 수를 아셔야 됩니다. 다 해봤죠?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소한 수를 기억하시면은 이거 착각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음 후저수를 잡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예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요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폐로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